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대전이죠 수빈이와 봉찬이와 제가 이제 찍었던 랩스 화보 현장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찍고 나서 너무 좋은 추억이랑 분위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한 번 더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더 찍고 싶다 근데 흔쾌히 한 번 더 나오게 돼서 굉장히 신났어요 오늘 혼자서 이제 마지막 세 착장을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요 한번 더 만든 랩슈구 한번 더 этим 랩슈구 한번 더 만나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신뢰기 2 참가 이렇게 찍은 랩슈구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마지막은 되게 좀 약간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힙스럽게 좀 힙스럽게 노력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되게 자연스럽게 가는 데로 가서 재밌었어요.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샤프하게 해서 멋진 사진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엘리스 사랑해요. 안녕!